좋은 직장 있으면 소개시켜줘 아까 나무 떨어져서 허리가 아픕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어? 나무 떨어졌는데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픈데 여기 봐봐 고맙다 형님 아빠 이제 어떡해 봐 이제는 엄마 봐야지 혜서가 엄마 봐야지 엄마 언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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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만 배우는 양식이 많으신데? 콧콧바이 좀 해봐. 황하야. 쉽지 않아. 옷을 입을래? 다행히. 야! 잘한다. 조심해. 아, 못찍었어. 해봐 다시. 한번 둘다. 황키! 어깨 봐. 여기 봐. 여기 빨라 오 잤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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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야 아빠 아빠 프로필 영상 굳이 프로필 영상 안녕하세요 저는 구직자고요 저는 이런 자잘한 찌그마한 마을 말고 전 궁궐에 취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사장님들이 저를 막 무시하는데 두고보세요 제가 끝장을 냅니다 아시겠죠?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